저희는 지금 정규앨범 1집으로 다시 돌아온 5명의 멋진 남자들, 꽃미남 아이돌의 지조, WS501 대기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대기실은 저희가 가본 적이 없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WS501 대기실 너무너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WS501의 원초적인 모습 지금부터 나눠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데스크!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아니, 형준씨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벌써 다 생방송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생방송, 일단 이거 받으시고.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형준이가 배가 아프다고 배 붙여주고 있었어요. 아, 배가 아파서 소화를 도와주는. 아, 역시 우리 WS501의 그런 우정은 정말 든독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 본 사이에 더 멋있어졌어요. 이제는 미소년에서 이제는 정말 남자가 돼서. 아, 맞아요. 그럼 이번 앨범의 그런 콘셉트와 포인트는 어떤 거죠? 우선 포인트는 만화 속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앨범의 그런 주 포인트 안무를 잠깐 볼 수 있나요? 포인트 안무를 잠깐 볼 수 있나요? 안무. 야, 만장일출 현중씨가 당시에 됐는데. 우리 형, 우리 형준씨는. 다 같이 달아주세요. 5, 6, 7, 8.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오. 아, 엔진. 이게. 최고. 짧지만 포인트가 있어요. 선사는 형용하는 그런 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새 앨범 나오시고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그렇죠. 만세 올 때요. 만세. WS501 만세. 좋습니다. 자, 빨리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어우. 너무 멋있어요. WS501 여러분들 첫 곡 너무 좋으시고. 이번 앨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같이 WS501 컴백. 컴백 WS501. 좋습니다. 컴백 WS501.